엘모 엘모 같이 이뻐할거야? 어떡할거야? 엘모 같이 이뻐할거야? 어떡할거야? 엘모 같이 이뻐할거야? 아니 왜 엘모 이렇게 이뚜데 태준아 엘모 이뚜데 같이 이뻐하자 지금 태준이가 얘 엘모 질투해가지고요 자기가 안기려고 가요? 지금? 태준아 엘모는 그럼 엘모는? 엘모 같이 이뻐할까? 아니면 엘모 어떻게 할까? 엘모 어떻게 할까? 엘모는? 저기 가라그래? 지금 엘모를 예뻐해가지고요 태준이가 질투 났습니다 그럼 엘모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엘모는? 엘모는 어떻게 할까 태준이 태준아 엘모는? 어떻게 할까 엘모는? 엘모는? 엘모는 불쌍하잖아 엘모도 이뻐해 줘 이렇게 태준이가 엘모도 같이 이뻐하자 이렇게 엘모 너무 싫어 어떻게 할까 엘모는? 엘모가 자꾸 끼어들어 지금 엘모 질투합니다 엘모가 다 애기짓해 엘모가 오빠인다고 나 지금 미치겠어 엘모는? 엘모는 같이 입고 올까? 엘모도 불쌍하잖아 엘모도 이뻐해 줘야지 엘모도 이뻐해 줘야지 엘모는 싫어? 알았어 엘모가 제 생각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